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드리는 이레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승리공식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바닥 포착 검색기를 지난주까지만 드리겠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바닥 포착기 받아보셨으니까 이제 그만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웬걸 시장 무관 바닥 포착 검색기를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오늘 강의를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의 공략주 또한 준비를 했으니까 강의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도 무료방송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무료방송에서는 지금 시장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요 테마를 분석해야 하는데 주요 테마는 어떤 게 있고 그곳에는 어떤 종목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 종목들을 매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좋은 자리 위치에 있는지 이걸 제가 직접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바닥 포착 검색기도 한 줄을 더 드리겠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드릴 건데 제가 업그레이드도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포착 검색기 뉴 버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7월의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무료방송 참여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접속을 하시면 두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되십니다. 접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QR코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쫙 가져다 대시면 스캔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 김근우가 있는 톡방에 참여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실 때 참여 코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 1, 1, 2번이니까 잘 입력하셔가지고 톡방에 접속하시고 시장 무관 바닥포착 검색기 뉴버전과 이번 주 일요일 무료방송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풍성하게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승리공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공식 강의 많이 왔습니다. 벌써 17강입니다. 17강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본기에 대한 강의는 지난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번 우리 주식하는 이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지와 저항, 추세, 월봉, 주봉, 일봉, 원칙, 그리고 기본기 총정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기 강의는 다 제가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승리공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톡방에 접속하셔서 전문가님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기본기 강의가 끝났다고 하셔서요. 다시 보는 방법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톡방에서 드릴 테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기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와 저항이 이때 발생한 게 맞나요? 제가 이 종목 보고 있는데 지지와 저항 때 즉 이곳이 지지 때라서 제가 매수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또는 추세가 이게 맞나요?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궁금하신 사항 또한 톡방에 접속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기본기 내용은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기법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중심이론 기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안내 사항을 드릴게요. 중심이론 기법은 우리 배우기 전에 이 기본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를 모르는 상태로 중심이론 기법을 접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계좌에 돈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쉬운 길로만 가야지 편하게만 해야지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와서 이제 기법이 들어가야 이 기법의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시장 얘기도 준비를 했었어요. 오늘 시장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법 이야기 드리기 전에 잠깐만 제가 시장 이야기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 어땠죠? 일봉차트입니다. 우리 코스피의 일봉차트인데요. 자 이 6월장 들어서 쭉 하락해 주다가 7월장 들어서는 더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출연을 했을 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6월장이었죠. 지난주는 6월장세가 좋지 않았고 마지 좋지 않았지만 주요한 움직임은 주도 중에서만 움직였다. 즉 가는 섹터, 가는 종목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주,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꼈을 장세가 언제다? 바로 이 6월이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을 느꼈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6월 말부터는 수급이 주도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개별주, 중소형주에도 천천히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이죠.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제 말대로 개별주로의 수급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까지 어떻게 되었냐면 개별주 장세, 주도주 장세도 아닙니다. 쭉 하락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2,400개 종목 중에 2,000개 종목이 하락할 정도로 굉장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재미있는 점은 아니죠. 더 마음 아픈 점은 뭐냐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BM 또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크게 하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은 하락을 하지 않고 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누가 지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개별주, 중소형주가 지수를 내렸다는 거예요. 즉 지수의 수치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라는 겁니다. 왜죠? 시총이 작은 주들은 지수를 끌어내리려면 더 많은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7월 3일 이후에 4일부터 시작됐던 이 하락장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뼈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왜 TV나 뉴스 보면 에코프로나 좋은 종목들, 큰 종목들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빠지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개별주가 빠지는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보시면 제가 추세 강의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회색선이 무엇이냐 하면 241선입니다. 241선인데 제가 이 241선을 추세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 241이 추세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41위에 있을 때는 평균치보다 강한 장세예요. 241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평균치보다 약한 장세입니다. 그런데 이 241보다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가서 2022년 12월경에 보겠습니다. 12월경에 보게 되면 241선하고 캔들하고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구간이 약세가 큰 구간인 겁니다. 약세가 큰 거예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질수록. 그렇다면 반대로 241선과 위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뭘까요? 반대겠죠? 광강세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강세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의 캔들. 제가 사실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승리공식 강의 때는 시장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는데 중요한 날만 드립니다. 이 241선 지지대를 테스트하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사실 241선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지표로는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왔을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 241선을 지켜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 증시는 아직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내려간다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약세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높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예시로 최근에 보게 되면 2023년에 들어서 코스피 차트입니다. 241선이 오는데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받으니까 올라갑니다. 241선이죠. 지지를 받습니다. 깨는 듯 해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반등해 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241선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변곡점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는 이 변곡점 구간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시라고 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방으로 가든 위로 가든 우리는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려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강조 드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같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코스닥 차트도 가져왔는데 코스닥 차트는 코스피와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게도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의 241선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의 단기 움직임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2023년 들어서 상승해 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동색 선, 61선인데요. 지지를 받죠. 깨고 내려와도 2, 3일 만에 올라가는 선. 그런데 지지를 쭉 받다가 코스닥 또한 이 61선의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우리 코스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코스피의 241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드린다고 했어요. 기법 이름이 뭐냐? 중심이론입니다. 중심이론이 뭔데요? 이름 엄청 거창하죠? 하지만 기법 오늘 배워보시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제가 주식이 이제 바닥에 올라가서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바닥 포착 검색식을 받아가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바닥 포착 검색식을 드리는데 물론 제 톡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닥 포착 검색식을 여러분께 제가 왜 쓰라고 하나요? 검색기에서 키면 종목 나오니까 그거 매수하라고 해서 제가 쓰라고 하나요? 절대 아니겠죠? 바닥 포착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 승리 공식에서 배운 대로 기본기를 통해서 분석하세요. 분석한 다음에 올라가는 지점에 매수해서 올라간 다음에 매도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검색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드리는 게 이 중심이론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는 장대양봉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앞에는 조금 줄임말이 있어요. 뭐죠? 장대양봉 전에? 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장대양봉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요. 장대양봉 찾았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이동평균선 역배열해서 슬슬 수렴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언제 사나요? 언제 사나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캔들의 중심선에서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시가죠? 종가입니다. 장대양봉, 종가죠? 종, 시, 고가입니다. 근데 위, 고가 보통 이렇게 아래꼬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뭘 보냐? 바로 종가와 시가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매수하는 거냐면 이 중심에 왔을 때부터 매수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종가가 끝났어요. 그럼 내일 언제 시작하나요? 물론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렇죠?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근처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내려올 때까지. 어디로? 중심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라. 여기서부터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예를 들어 제가 천만 원 있어요. 그럼 중심선에 천만 원 사면 되나요? 아니겠죠. 우리 원칙 때 공부했지만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라? 여기 샀어요. 주가가 내려갑니다. 또 사세요. 근데 올라가요. 이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또 내려갑니다. 더 사세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장대양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 기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방으로 기대값이 높을까요? 하방으로 기대값이 높을까요? 당연히 상방으로 기대값이 높고 상방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선부터는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는 액션을 이 종목이 보여줬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머릿속에 넣고 보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월 2일이죠. 꽤 됐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라는 종목을 여기 제가 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갔는지는 한번 봐야겠죠. 한번 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SBS 컨텐츠 허브를 제가 2월 2일 방송에서 제시를 드렸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매수를 했는데 고가 기준에서 21.64%가 상승해 줬습니다. 그런데 고가가 보면은 2월 20일이에요. 즉, 18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린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상승을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을 중심이론 기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수사인 드린 날은 중심이론 기법이랑 맞지도 않아요. 그죠?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방송을 목요일에만 출연하기 때문에 중심은 이날 왔어요. 전날에. 그런데 이날은 제가 방송에 못 나가서 제시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중심이론 기법으로 어떻게 SBS 컨텐츠 허브를 김근우 전문가가 분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똑같습니다. 제가 일복만 보고 매매하지 않잖아요. 일단 주봉에서 최근 파동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6월 7일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7일 날 보게 되면 보세요. 1만 200원. 이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요. 제가 매수해도 된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2023년에서. 2월 초예요. 이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쁘지 않습니까? 아래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들보다도 지금 이 하단부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종목을 위주로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이 구간에 있죠. 이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3년 2월에 뭐가 제일 큰 이슈였죠? 여러분 SBS 컨텐츠 허브는 방송 컨텐츠 사입니다. 굉장히 이슈로 받았었나요? 아니에요. 이때 집중받았던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채 GPT 기억나시죠 이제? 그 당시에 시장 수급은 그곳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 방송이라든지 뉴스 각종 이슈들이 어떻게 터지겠어요? 다 채 GPT와 리오프닝, 화장품 이런 종목들에 터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슈가 막 터지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물론 이슈 활용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통해서 그런데 개인들이 매매할 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슈와 호재의 차트 공부할 때에는 좀 귀를 닫아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이때부터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차트가 너무 예뻐. 주봉도 봤어, 월봉도 봤어, 일봉상 자리도 좋아. 그런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OK입니다. OK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꼭 하세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종목 좋대요. 또 TV 보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막 추천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분석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그럼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 종목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계획잔대로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이 여러분을 끌고 갈 거예요. 이 종목이 언제는 1% 올라가면 막 기분 좋고요. 1% 내려가면 막 기분 안 좋고요. 그러다가 시장 안 좋아지고 한 3% 내려가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타점 잘못 잡아서 추세상 손절을 못 했다라면 막 줄줄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 게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요. 봐봐요. 여기서 어떤 TV 보니까 좋대요. 보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죠? 끝에서 팔 수 있잖아요.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제가 지금 찍는 부분 보세요. 이곳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것만큼을 기대해요.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고점대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우린 여기서 샀잖아요. 반등 주죠? 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좀만 기다리면 내 본전까지 오겠지. 약손절 못합니다. 또 내려가요. 반등 와도 내 가격 안 줍니다. 또 내려가요. 고점대 종목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 종목이 끌고 다녀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봉을 항상 미리 봐라. 종목 분석할 때 먼저 봐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잠깐 안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점대 종목에서 항상 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종목 상담하는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는데 보면은 10개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9개가 고점대에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전문가님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찾아요? 바닥 종목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톡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죠.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세요. 그러면 링크 하나 발송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또는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접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참여코드는 312번입니다. 그리고 왜 들어오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승리공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있어요.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승리공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한 바닥 포착 검색기를 드릴 겁니다. 바닥 포착 검색기 제가 왜 드리냐면 바닥에서 해라도 있지만 여러분 시장의 종목 보면 2400개가 넘잖아요. 다 보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버전은 좀 달라요. 제가 왜 뉴 버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기존에는 환기 종목이라든지 과열 종목이라든지 재무가 굉장히 안 좋은 증거금 100%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다 함께 도출이 됐어요. 근데 이번 버전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과거보다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돈 받는 거 아닙니다.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받아 가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7월의 주요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무료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료방송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가끔 제가 막 열정적으로 하면 10분, 20분 더 하긴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꼭 들으셔야 돼요. 7월에는 아무래도 하락장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테마 장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바닥주 또한 테마에 속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테마가 어떤 게 있고 이 테마 속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7월 주요 테마 분석을 일요일에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참여 링크를 드릴 거니까 언제 드리냐면 일요일 7시 넘어서 제가 톡방에 올립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와 오셔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렸고요. 주봉 위치 보니까 그러면 SBS 컨텐츠 워브는 주봉상 위치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일봉의 우리 중심이론 기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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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있는 선들은 다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중심이론 기법을 보려면 이동평균선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세팅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세요. 중심이론 기법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장대양봉을 찾아라. 그리고 장대양봉의 중심선부터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날짜 보이시나요? 2022년 10월입니다. 2022년 10월에 기존에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띵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 장대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선을 딱 그으세요. 시가와 종가입니다. 위꼬리, 아래꼬리 빼세요. 시가와 종가의 중심선을 딱 그었어요. 그러면 이 검정색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말씀처럼 종가로부터 가격만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는데요. 어떡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니 내려오면 사고 만약에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이 기법이랑 안 맞는 겁니다. 이 기법에 맞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안 맞으면 굳이 할 필요 있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렸더니 SBS 컨텐츠 허브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그리고 중심을 딱 터치해요. 잘 보세요. 이 캔들. 딱 터치하고 올라가죠. 터치하고 올라가죠. 제가 지지와 저항해서 이 중심이론은 말씀 못 드렸어요. 기법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TV예요. 중심 딱 터치하고 올라가죠. 1차 매수했습니다. 중심에서 1차 매수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중심 꿰고 좀 내려가는데요. 그럼 더 100만 원 더 사세요. 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상승. 상승. 제가 이 상승률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바로 위에 있죠. 이 밑에 있는 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까지 이 고가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26.73%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월이라고 써있고 여기 12월이라고 써있죠. 두 달 만에 26.73%가 상승한 거예요. 와 대단하네. 우리 이제 SBS 컨텐츠 처분 말고 다른 종목 해야겠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상승했던 캔들 보세요. 뭐예요? 기존에 거래량이 또 없다가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그으세요. 중심선을. 다시 또 새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할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캔들 옆에 보세요. 은봉. 바로 깹니다. 중심선 깨죠? 여기서 1차 매수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중심에서 올라갈 때 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 샀습니다. 또 내려가네요. 100만 원 사요. 그랬더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갔죠? 또 100만 원 사세요. 또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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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사세요. 100만 원 샀죠?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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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38.63%를 만들어줍니다. 12월에 발생했던 장대양봉. 그리고 다음은 1월 말에 발생한 장대양봉이에요. 길게 해도 한 달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났겠죠? 38.63%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끝났나요? 아니에요. 올라갔던 캔들 다시 보세요. 뭐죠? 지금까지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발생한 장대양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중심에 선을 그어요. 어디서부터 매수해라? 중심선부터 매수해라. 장대양봉 다음 날 바로 중심선까지 찍어주고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선 찍어주고 올라가죠. 사실 찍고 바로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다음 거래가 터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1차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더 사고 싶은데 안 내려가네.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불타나요? 보통 불타기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죠? 더 많이 사나요? 아니에요. 이 기법은 내려갈 때만 매수하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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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갭상승 만들어주더니 한번 쫙 상승해주고 음봉 마무리한 캔들이 하나 발생해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30.88%가 상승합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대량거래 장대양봉이에요. 대량거래 장대양봉. 30.88%가 상승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30.88% 1월 말부터 해서 2월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주식을 이런 방식으로 트레이딩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하게 많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해요. 중심이론 기법은 그런 기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간단합니다. 중심에서 밑에서만 살아. 그런데 사실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욕심. 잘 봐요. 우리가 10월부터 진행할 때 한 번 사고 두 번밖에 못 샀는데 올라갔잖아요. 한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경험을 해봤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천만 원 있는데 여기서 백만 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천만 원 사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도 크지 않을 뿐더러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져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대량 거래 주면서 올라가겠다 신호를 줬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가던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한 번에 사시면 안 됩니다. 나눠서 사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수익이 30.88% 발생했고 그럼 끝인가요? 끝이에요. 다음 대량 거래 장세 상봉이 없죠? 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캔들 보면 한 번에 지금은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13.76% 있죠? 우리가 여기서 끝냈는데 내려오게 되면 여기 캔들 있죠? 여기 중심부터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려갈 때마다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이 대량 거래 장대양봉을 기준으로만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내려올 때는 하지 마세요. 대량 거래 장대양봉도 생겼죠? 대량 거래 들어왔죠? 이때부터 내려갈 때마다 사라, 사라, 사라 그리고 언제 팔아라? 올라가면 팔아라. 또 13%. 참고로 이 13.76%는 여기서부터 계산할 수익률입니다. 추가 매수까지에 따르면 13이 아니고 한 20%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이 중심이론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다 모아서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몇 퍼센트 정도 수익률이 되나 다 더해봤더니 110% 상승이 되는 겁니다. 110%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곳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더니 62.36%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10%라는 상승이 사실 이거는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리로 그냥 더했습니다. 더해서 110%라는 건 사실 더 크겠죠?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하고 들고 가야 될까요? 중심이론 기법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트레이딩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를 반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바닥 포착 검색식 받아가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바닥 포착 검색식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전으로 많이 가야 되네요. 이 주봉상 위치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바닥 포착 검색식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올라갈 준비하는 종목들 꼭 챙겨가시라는 말씀드려요. 이렇게 매매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전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2월 9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때 이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캔들, 2월 9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점까지 해서 52.49%,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리고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또한 중심이론 기법으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주봉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세요. 2021년 초에 1월에 보게 되면 11,800원이었던 현대공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때예요. 이때. 어때요, 여러분? 이 종가라고 해도 8,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해라. 이런 구간.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 해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잔소리 드릴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보게 되면 우선 대량한 거래 장대행봉이 바닥에서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꽤나 오랫동안 쉽니다. 그렇죠? 여기 선이 있는데 지금 이 검정선이라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때부터 매수를 하세요. 매수, 매수, 매수했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거래가 빡 나와줍니다. 10% 상승을 해요. 전문가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아니죠.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봤더니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장대행봉이 또 나왔죠. 그리고 중심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하는 거예요. 중심선 밑으로 내려왔죠. 매수, 매수. 그리고 대량 거래가 다시 나오고 상승해줍니다. 매도. 14.12%가 상승하게 됩니다. 끝인가요? 아니죠. 상승할 때 다시 한 번 대량 거래가 또 나와주고 장대행봉이 나왔잖아요. 다시 중심선 그으세요. 보세요. 옆에 옆에 캔들. 이 양봉 보게 되면 중심선 딱 찍어주죠. 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23%가 상승하게 됩니다. 화살표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서 22.23%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중심이론 기법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기다렸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행봉이 나왔죠. 다시 중심에선 그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15.60% 15.6%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량 거래 장대행봉에만 해당되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했는데 이게 쭉 내려가요. 그럼 이 종목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기법은 이 기법에 맞는 조건에 축적했을 때에만 쓰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얼만큼 수익률이 나왔는지 볼게요.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닙니다. 대량 거래 장대행봉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중심부터 이 대량 거래 장대행봉선까지 해서 15.6%가 나는 거고 보면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나왔어요. 제가 이걸 체크 못할 뻔했네.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또 중심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중심선을 찍어주죠. 매수합니다. 매수합니다. 중심선 밑으로 더 빠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매수 더 하세요. 내려갈 때마다 매수하시라니까. 내려갈 때마다 매수, 매수했더니 다시 상승을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은 대량 거래 장대행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모 캔들에다가 중심선 그어서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조건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장대행봉이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률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해서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섯 번 매매를 했고 7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때 사서 보유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40.9%가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두고 보유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법을 통해서 사실 우리 기본기를 좀 더 접목시키면 이 기법을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40%와 단순히 이 수익률을 다 더했을 때 75% 이만큼 수익률이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유하지 말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 한 번 이 중심이론 기법을 통해서 상승률을 체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선보여 드렸고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본다고 했습니다. 자, 공략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염려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승리공식 강의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근로소득만으로 먹고 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식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했을 때 유리하냐 여러분들 왜 여기서 싸우세요? 여기서 싸우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드리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닥 포착 검색기까지 제가 만들어서 드려도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뉴스들만 여러분들이 챙기려고 하시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사실 주식에서 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도를 거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염려차 잔소리를 자주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잔소리를 안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공략주를 준비해봤습니다. 공략주 어떤 종목이냐라면 사실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가 공략주 드릴 때마다 좀 잘 움직여요. 목표가를 잘 갑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입니다.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종목군은 아닙니다. 잘 아는 종목군은 아닌데 풍국주정이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주목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의 필수 광물 중에 하나가 갈륨과 게르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 광물인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아, 게르마튬이죠. 게르마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게르마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가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마늄 가스의 대체품이 아르곤 가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곤 가스라고 하는 건데 게르마늄이 맞죠? 네, 게르마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게르마늄 가스의 대체품이 아르곤 가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풍국주정이랑 무슨 상관이냐? 풍국주정의 자회사죠. 선도산업이라는 회사가 아르곤 가스 그리고 혼합 가스 등을 제조하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다가 지금 좋은 눌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설명을 차트를 보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봉상 모습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한가까지 갔다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언제냐면 어제죠.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다음 날 오늘에도 시세가 돌출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주봉상 모습을 또 봐야겠죠. 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2022년에 보면 4월에 2만 원이 넘었던 종목인데 최근 가격대 보세요. 1만 5천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구간대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즉 지금 시장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 가격대는 1만 원대 초반 가격대였어요. 1만 3천 원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거래량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과거에 고점대에서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강한 거래량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교가 되시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풍국주정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상 모습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제가 또 드려야겠죠. 일단 시가는 4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4월 10일 시가 이하의 매수가를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0일 시가 이하의 매수가를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오늘 발생했던 거래량의 고가입니다. 1만 7,150원 고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기존의 장대양봉의 저점 1만 3,150원 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풍국주정이라는 종목 오늘 공략주로 드리게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오늘도 제가 안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 항상 공통점이 있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점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가 공부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종목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제 톡방이고 또한 바닥포착 검색기를 제가 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끔 제가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게 되고 또는 보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하시게 되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입장할 때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3122 입력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무료방송합니다. 이번 7월 장세 하락 장세가 시작되긴 했지만 테마성은 굉장히 깊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7월에 주요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마와 앞으로 어떤 테마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 이걸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테마 속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또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제 톡방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톡방 접속하세요. 그래서 제가 7시 정도, 7시 좀 넘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 링크 통해서 무료방송 접속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제 톡방 편안하게 접속하셔가지고 무료방송도 들어오시고 우리 뉴버전 시장 무관 바닥포착 검색기도 받아가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개별주 장세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시장 좀 관망세로 지켜보세요. 6월 장세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 장세 관망세로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약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세장이 도래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아까 241선 통해서 우리 시장이 병곡점 구간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라?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꼭 많이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세요. 어떻게 보유하나요? 지금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월요일 장세에서 수익 중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으로 변환을 시키고 그리고 종목을 새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보게 되면 현금을 최대한 안 쓰는 전략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종목과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게르마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르마늄이 맞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 관점과 현금 보유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 말씀도 드렸고 공략주도 드렸습니다. 공략주는 가격 전략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승리 공식 강의 마무리하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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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